이렇게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혈전이 쌓여서 신근경색이 걸릴 위협이 높다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무슨 전조 증상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심장 증상인지 모르는 증상들이 있어요. 놓치는 거죠. 이게 심장 질환인지 아닌지 모르고 엉뚱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유 없이 치통이 자꾸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심장의 통증을 일으키는 미주신경과 안면에 통증을 일으킨 신경들이 되뇌에서 약간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통증이 있습니까? 치통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제가 치통이 치과를 가도 괜찮은데 제가 운동을 좀 심하게 하거나 이러면 치통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고 심혈관 질환에 가족력이나 위험 부담이 있으면 한번 확인은 해볼까요? 잡아야겠다, 형아. 확인해봐야겠다. 두 번째 어떤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체한 거 같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그냥 소화제만 먹는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병원을 가서 심근경색이나 또는 심혈관 질환 진단받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 세 번째 전조 증상. 이런 증상들도 많은 분들이 심장 질환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운동을 아침에 갑니다. 가는데 심장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위에부터 해서 목으로. 뭔가 불편해요, 목 쪽이.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목이 결린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 문제는 심장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심장을 쉬게 해주면 증상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장이 아니었지만 목이 왜 이렇게 불편하고 결린 듯하지? 하다가 운동을 좀 쉬고 앉아서 쉬면 괜찮아지는 증상이 또 운동할 때마다 반복이 되면 이 또한 심근경색이 하나의 전조 증상이 있고 특히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족력 등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죠. 반복되면. 네. 엄지의 재화. 어? 혈관 건강과 연결되는 우리 혈관에 도움되는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공성기방 수치를 낮추고 치멸관 질환 원인되는 동맥 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바꿔야 되겠는데, 기름을? 그러니까. 특급 재료가 바로 공개됩니다. 이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밥상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식품을 준비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의 재화! 어? 뭡니까? 그쵸, 기름 같죠? 네, 바로 특별한 기름인데요. 유채꽃 씨유입니다. 유채꽃 씨유? 유채꽃 씨유? 이게 유채꽃 씨유? 음! 그러면 유채꽃 하면 봄에 우리 제주도 가면 예쁘게 피잖아요. 그렇죠. 이 꽃을 짜서 만든 아기인가요? 제주도에서 보신 그런 예쁜 유채꽃은 일반적으로 관상용이거든요. 이 유채꽃 씨앗에서 뽑은 기름에는 에루스산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어서 우리가 먹는 용도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거 뭐죠?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유채꽃 씨유는요. 독성물질이 없는 품종으로 만든 기름이에요. 네. 유채꽃 씨유는 착한 지방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유채꽃 씨유가 심장 건강에 왜 좋냐 하면 혈관을 말끔하게 씻어주는 혈관 청소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전을 생성하는 혈소판이 너무 과활성하면 또 문제거든요. 과활성을 억제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 원인되는 동맥 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좋네. 네. 그래서 우리 혈액을 윤활하게 해주고 뭉쳐있는 기운을 풀어주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유채꽃 씨에는 피토스테롤이라는 식물성 스테롤. 피토가 식물성이라는 뜻이고요. 스테롤이 들어있어서 우리 콜레스테롤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식물에 들어있는 스테롤을 피토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콜레스테롤하고 구조가 비슷하겠죠. 이름도 비슷한 것만큼. 그래서 이게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하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콜레스테롤 흡수는 좀 떨어뜨리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피토스테롤을 드시면 찌꺼기가 된 콜레스테롤은 대변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좋다. 네. 화면 보시면 이제 식물성 스테롤 피토스테롤 함량을 비교한 건데요. 올리브유를 보시면 182, 콩기름 318, 해바라기CU가 399인데 반해서 유채코CU가 811로 피토스테롤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걸로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밖으로. 네. 유채코CU가 고지혈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고지혈증 환자에게 이 유채코CU를 섭취하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은요. 17% 중성지방은 20%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채코CU는요. 특히 식물성 기름 중에서 포화지방 함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화면 보여드릴게요.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대두유, 팝유, 코코넛유와 비교를 해보면 유채코씨의 포화지방 함량이 낮았습니다. 또 오메가3, 6,9도 골고루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있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유채코CU를 사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데 안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방송 녹화 끝나면 가서 마트에서 유채코CU 한 병 주세요. 이렇게 그냥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유채코CU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좀 좋은 걸 가지고 왔겠죠. 기름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기름은요. 보통은 열 처리 혹은 화학 처리로 먼저 추출을 한 다음에 정제를 해서 만드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열을 가하지 않고 우리가 압력만 쫙 줘가지고 기름을 짜내면 그것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스트라 버진 유채코CU고요. 엑스트라 버진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우리가 손실되는 영양 성분이 없이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좀 말로만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제가 그래서 비교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걸 보시면 더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색 차이가 좀 뚜렷하죠. 정제된 것보다 비정제 냉압착 엑스트라 버진으로 만든 기름이요. 훨씬 더 색이 진하고 맛과 향도 강해요. 그러면 이 유채코CU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조리법도 다르고 하나요? 특히 이 유채코CU는 발현점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빨리 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로 조리를 우리가 오래 해야 되는데 볶을 때 뭐 이럴 때 쓰게 되면 어때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식사 전후에 한 숟가락씩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딸걸로? 맛보시겠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저희도 한 잔 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냄새 맡았을 땐 들케냄새 좀 나는 것 같아요. 심장을 위하여. 약간 풀량도 나는. 이거 날계란 하나 넣고 소금 살짝 뿌려가지고. 아침에 한 잔 딱 하면. 그거는 초고장이고요. 좋아요. 그거 완전 좋아요. 근데 견과류 먹은 것처럼 되게 고소하네요. 고소하네요. 견과류. 아몬드 씹어 먹었을 때 기름 남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반찬 같은 걸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을까요? 반찬. 그럼요. 우리가 왜 꼭 요리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 보면 막 무치거나 샐러드 하거나 이럴 때 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열을 가하지 않는 요리에다가 이 유채코 씨유를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유채코 씨유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무청나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맛있겠네. 무청을 250g. 그 다음에 쪽파 2뿌리. 홍고추 1개 준비했고요. 무청 데칠 때는 끓는 물에다가 소금을 반수저 넣어서 데치시면 이렇게 파랗게 색깔이 예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는 찬물에 이제 담궈서 물기를 꼭 짜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고울에다가 옮겨 넣겠습니다. 대친무청과 썰어놓은 파를 큰 볼에 넣습니다. 그 뒤 국간장 2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과 매실청 반스푼, 깨소금 1스푼과 홍고추를 넣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유채꽃 씨유. 유채꽃 씨유. 유채꽃 씨유. 유채꽃 씨유. 맛이 어떨까요? 궁금해. 자. 그래서 이렇게 묻혀주겠습니다. 근데 무청을 실에 기르는 만들어 먹는데 이렇게 그냥 약간 데쳐서 묻히고 이런 요리는 진짜 잘 못 갔어요. 네. 제가 그리고 유채꽃 씨유하고 어울리는 재료로 무청을 준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유채도 십자학과, 무도 십자학과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십자학과 채소들은 담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어서 혈관 안에 들어있는 노폐물이나 기름 찌꺼기들을 풀어주는 데 좋기 때문에 심장 건강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맛있겠다. 자, 완성이 됐거든요. 간단하네요. 이거를. 자, 다 같이 맛을 보시죠. 네. 우리 다 심장 튼튼해지도록 하죠. 바삭바삭하고 음식감이 너무 좋아. 와, 맛있게 먹으면 좋아해. 와, 고소한 같은 아냐. 바삭바삭해 먹어도 맛있겠어요. 혹시 그 유채꽃 씨유를 먹을 때 뭐 이거 또 다른 거 주의할 점은 없나요? 네, 유채꽃 씨유는요.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독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 스푼 이하로 드시는 게 좋아요.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유채꽃 씨유 드시고요. 우리 몸의 핵심인 심장 건강 튼튼하게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